첫 번째 종목은 언더그립 랩풀다운 하고 있거든요 언더그립 랩풀다운 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조금 더 이완에 신경 써주고 팔꿈치 벌어지지 않게 팔꿈치 안으로 모아도 조금 광배근 많이 늘려주는데 집중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휴직시간은 2분이고 횟수는 8에서 12회 저는 지금 12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세트 4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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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세트 5세트 3세트 5세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코어의 활성화 및 전체 등 근육의 활성화 그리고 두께 증가를 위해서 데드리프티를 두 번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운동과 마찬가지로 쉬는 시간은 2분이고 3세트. 목표 횟수는 10회를 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운동은 바벨로우입니다. 10회 이상을 할 수 있는 무게를 선택하시고요. 저는 10회에서 10회 할 수 있게끔 하고 3세트 쉬는 시간이 역시 2분입니다. 바벨로우 할 때 팁은 너무 가슴을 제끼려는 생각보다는 내공 쪽으로 끌고만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 번째 운동은 워낙 언벨로우입니다. 역시 마찬가지로 3세트 하고요. 12회에서 15회 할 수 있는 무게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대한 반동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. 대부분 단벨로우 할 때 흔히 많이 쓰는 반동이 다리 반동. 다리를 이렇게 피면서 만들어내는 힘으로 끌어올리는 거죠. 요가나 있고 그 다음에 허리를 비치는 반동. 이 두 가지를 잘 쓰면 좋지만 잘 못 쓰면 그냥 다리랑 이렇게 흉추 회전으로 돌리는 거라서 타겟팅하고자 하는 무게의 자극을 뺏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반동을 안 쓰게끔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특히 회전하는 거는 고수분들은 코어가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할 때 허리가 잘 붙이지만 초보자분들은 얼핏 잘못 따라가다가 요추받아다 할 수도 있습니다.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잠시만요. 끝! 여러분 마지막은 티바로우와 시티드 케이블로우 슈퍼 세트입니다 마지막은 그냥 있는 힘껏 다 취업 짭니다 팁 없습니다 그리고 수폭원의 뭐? 어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